에데레 동쪽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영훈의 아내가 되는데요. 동욱의 어머니 양춘이의 저주를... 동욱 역을 맡은 연정우 씨입니다. 동철 역을 맡고 있고요. 동철은...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55분에 항상 TV 앞에 앉아계셔야 됩니다. 제가 막 스타가 된 것 같아요. 너무 번쩍거리니까 오늘 처음으로 저는 에데레 동쪽에서 초반에는 해외에서 먼저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픈셋 하천에 오픈셋은 처음 와 봤어요. 그런데 굉장히 놀랬고 이렇게 한국의 60년대, 70년대 거리를 이렇게 지연하는 것이고 빨리 여기서 촬영합시다 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